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조건에 함수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필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가격 필드 컨트롤 C 눌러서 A18셀에다가 가격이 5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바로 옆에다가 복사하되 50만원 이상이고 라고 됐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크거나 같다 5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 입력이 되셨다면 추출하고자 필드명, 제품 모델명, 그 다음에 제품 사, 출시, 년도, 가격, 판매량 필드명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범위 맞고요. 조건 범위는 A18셀부터 B19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A22부터 E22 영역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해 오시면 되는데요. 제품 가격하고 판매량을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격과 판매량이 맞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A3부터 I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제품 모델명의 첫 글자가 D 또는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D이거나 또는 E입니까?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OAL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A3에 가서 F4, F4 눌러서 A열에 있지만 3, 4, 5, 6 행에 미친 달라집니다.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누구와 같냐? D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LEFT 함수를 통해서 A3셀에 가서 F4, F4 눌러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E하고 같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첫 글자가 D 또는 E이고, 뭐뭐 이고네요. 그럼 다시 앞에다가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A, D 가로 여시고 꼭 마우스로 이동하세요. 방향키 이동하시면 안 돼요. 맨 끝에 가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가격의 첫 번째 데이터 F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F10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5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금액이 좀 크면요. 0의 개수를 꼭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세요. 150만 원 맞게 작성이 됐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D 또는 2로 시작한다. 네, 둘 중에 하나 만족하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무조건 15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클릭하신 다음 I4부터 I12 영역을 선택합니다. I4부터 I12, 판매 금액이 계산돼 I17까지죠. I4부터 I17까지 선택하시고요. 판매 금액의 계산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숨김 체크하시고 확인. 다음은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시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 클릭하신 다음 인쇄 영역이,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이 B2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내려서 B열, E행 그 다음 왼쪽에서 조절하셔서 B열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2부터 J17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니까 경계라인 이용하셔서 J와 K열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B2부터 J17 영역을 한 페이지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열까지 하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B21 표 2부터 작성을 하시는 거네요. 제조사별 제조사별 최고가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값 구하시는 거고요. 조건은 제품사에 해당한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제품사에 해당된 제품사의 가격 최고가를 표시한다. 커서를 B21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최고 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입력하시고 제품사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우리는 가장 큰 값을 구하실 거니까요. 가격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으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각각에 해당된 제품사에 가격을 가져와요. 심표 맨 끝에 가서 심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균 값을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 값을 구하는데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해서 제품사별 가격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네요. 근데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Average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제품사부터 비교할게요. 제품사 선택하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왼쪽 왼쪽이 두 번째에 있는 A21셀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로 여시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가격이 50만원 초과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요. 50만원 초과합니까? 그러면 가격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F사 눌러서 그 값이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만 하셔야 돼요. 50만원 영예 개수 5개예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별표 곱하기 곱하기는 엔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가로 열고 세 번째 조건은요. 다시 한 번 가격을 선택하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그 값이요. 200만원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00만원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심표 이 세 개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가격의 평균을 구해라. 실제 평균 값을 구하는 데이터는 가격입니다. F4부터 F17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판매액을 구하는데 사용자 정의함수네요. 그럼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퍼블릭 PLIC 펑션 FN 판매액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판매량과 가격을 입력받습니다. 조건은 판매량이 5개 이상이면 만약에요.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이상이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0에서 5%를 빼면 0.95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S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3% 할인하네요. 판매액에다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3%를 빼면 0.97이 되겠죠. 0.97 IF 구문 닫습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판매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판매량 그 다음 가격 각각 G4 F4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판맥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고 I4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렇다 있습니다.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또 값을 나열하시는 것 같고요. 추주부터 추주부터 갈까요? 우선 오른쪽에 오른쪽에 뒤에 네 글자를 추출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서 4로 나눠볼게요. 우선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요. 제품 모델명에 가서요. 세 글자를 추출해 와요. 그럼 이렇게 755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이 값을 4로 나눈대요.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심표 4로 나눠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진대요. 이 나머지를 쭉 아래로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0도 있네요. 0이면 이제 첫 번째 1이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주함수에다가 는 하시고요. 지금 value함수는 안 썼어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해진 값이 0이라면 0은 추주에서 나열할 수가 없어요. 추주는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요. 1이라면 9분 1 그 다음에 9분 2 9분 3 9분 4 라고 넣습니다. 더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추주는 무조건 첫 번째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의 값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를 했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값은 사실 구해지네요. 네.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value함수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value가 뭐하는 함수냐. 구한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모드를 통해서 구한 값이 사실은 숫자예요. 나머지를 구했기 때문에 숫자인데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value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 value의 가로는 뭐 더하기 1까지 포함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하기를 뺀 상태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결과는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value라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겠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choose부터 쭉 써가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counta 함수 사용할 거고 조건은 224 여기다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소가 컨트롤 C 컨트롤 V 20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0이라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가격이 근데 가격은 또 평균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격이라는 족필드를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럼 평균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요. 가격이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가격의 평균 값보다 평균 값은 항상 같은 영역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이상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화소가 2000 이상 이고 가격이 가격이 가격 첫 번째 데이터 가격이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제 데이터 E21세 선택하시고요. D 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건데요. 어떤 필드에서 개수를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니까 화소에서 구하셔도 되고 가격에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4건입니다. 라고 4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버 테이블 문제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작성된 데이터는 B4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카메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ISO 감도 더블 클릭 그 다음 제품사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 출시 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격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거 있나요? 제품사 연도 가격 ISO 감도 네 됐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조건 없어요. 다음 정렬 순서 언급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요. 주의하실 거는 꼭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IS 감도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품사가 행에 있어요. 출신 연도가 열에 있습니다. 교차하는 부분에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사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되어 있는 것 같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가격 필드에 대해서 마우스 B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뒤에 지금 숫자가요. 잘 보시면 세 자리씩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생략된 자리에 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율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만원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테이블 옵션입니다. 분석 탭에서 옵션 한번 누르시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글자들이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선택하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글씨들이 제목 가운데 갔죠. 그 다음 피벗 스타일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의 1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12번 선택하시고 하시면 피벗테이블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에 가셔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중복된 데이터가 삭제하래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중복된 항목 제거 라는 거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일단은 모든 선택 취소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있는 제품 모델명 제품 4 두개 인가요? 두개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눌렀더니요. 한개의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부분합을 작성하는데 부분합 문제가 났다 정렬이 먼저예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시고요. 첫번째 정렬은 제품 4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 기준을 추가하는데 제품사가 동일할 경우는 출시년도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확인 한번 누릅니다. 제품사 그 다음에 출시년도 되셨으면 이제는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첫번째 제품사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중첩 부분합이 두개 함수를 구하시는 거죠. 두번째 기준은요.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두번째는 출시년도 별로 출시년도 별로 개수를 구한대요. 판매 판매 금액이 아니라 판매량 에 대해서 단 주의하실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만 조금 전에 구한 각 평균도 표시가 되고요. 개수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개의 부분합이 실행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선택하시고요. 판매 금액 주황색 계열이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판매 금액 에 대해서 문건 새로 막대형 으로 바꾸래요. 보조 축을 표시하래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를까요? 두번째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문제에 나와있는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 판매 현황 요즘에 이렇게 오타가 좀 많이 생겼는지 판매 현황 여러분 오타 생기면 다 감점이에요. 오타 없이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 가시는데 문제에 보통 효과 보통 효과 보통 효과 마우스 좀 갖다 놓으시고 설명을 보시면 돼요. 보통 효과 여기 있네요. 황금색 강조 4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강조 4 되셨고요. 다음은 보조 보조 축의 표시 단위를 보조 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만 선택하시고 차트의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고요. 따로 이거를 수정하는 건 없네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 탭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가격 데이터 꺾은 선형이네요. 선택하시고요. 가장 큰 값 하나에만 얘가 제일 가장 크죠. 하나만 선택해요. 선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시한다.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큰 값 하나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는데요. 매크로 문제 하실 때는 비어있는 셀 선택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가요. i5부터 i18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기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해 오셔서 서식을 지정할 때 무조건 색깔이 먼저입니다. 빨강 그 다음 조건 조건이 600 이상 크거나 같다 600 이상 이면 그 다음 서식 숫자 서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세미콜론 구분하시고요. 파랑색이네요. 파랑 조건은 500 이하 작거나 같다 500 숫자 서식 세미콜론 나머지는 검정색 숫자 서식이니까 샵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B1부터 D2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 매크로 선택하고 텍스트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비어있는 셀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라고 입력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입력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매크로입니다. 범위를요. G5부터 G18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문제에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채소값을 100분위수의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값을 100분위수의 80이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는데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의 지금 작업한 내용을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종료하셔야 되겠죠. 다음 단추입니다. 삽입의 단추 F1부터 H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래프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그래프 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매크로 문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우선은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제품 검색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 만드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제품 검색 폼 제품 검색 폼을 보여주세요. 쇼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초기화 작업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 폼에서 제품 검색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셔서요.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MB 제품 모델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는요. 는 입력하시고 B5 부터요. B5 부터 한글 B5 B18 셀 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간단한 게 종료가 간단하죠. 3번을 먼저 갈게요. 개체에서 종료 클릭하시고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 그 다음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 입니다.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그럼 메시지 박스부터 표시할까요? 메시지 박스 에다가 현재 날짜 하고 시간을 표시하래요. now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따로 뭐 확인 이런 건 생략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타이틀 에다가는 심표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종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등록입니다. 등록 프로시저 아니 검색이죠.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선택하시고 개체는 그 다음 클릭 프로시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에서 제품 모델명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 제품 모델명에 해당한 제품사부터 재고까지 이 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모델명 하나를 선택할 건데 이 제품 모델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B열의 O행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기 폼에서 선택한 제품 모델명 콤보 상자 선택한 첫 번째 데이터는 사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O행에 지정하려면 더하기 O를 해주면 B5 셀의 첫 번째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해 가셔서요. I로 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내가 데이터를 찾아올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라고 임의로 만드는 거고요. CMB 제품 모델 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위치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반환되면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니까 첫 번째 데이터는 O행에 있습니다. 더하기 O를 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이제 폼에 오셔서요. 제조사는 TXT 제품 제품 사는 TXT 제품 사 TXT 하소 TXT 감도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살짝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TXT 제품 사부터 갈까요? 제품 사는 셀즈 엑셀에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구한 행에 위치해서 제품 사는 C열에 있으니까 아 세 번째 열에서 가져와야겠구나 라고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좀 복사 하셔서 두 번째가 화소 화소는 네 번째 D열에 있으니까 4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조금 미리 5 6 7 8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화소 그 다음에 담에 감도 TXT 감도 그 다음에 출신 연도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비고 각각의 각각의 엑셀 화면에서요. 이렇게 제품사 화소 IS 감도 감도는 TXT 감소였고요. 감도였고요. 출신 연도 가격 재고는 C, D, E, F, G, H 열에 있는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격만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봤더니 천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고요. 원자도 들어가 있어요. 포맷 조금 전에 가져온 데이터를 형식을 좀 지정해라. 어떻게 지정하시냐 할 거라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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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원자를 붙여서 표시해라.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우선 폼이 나왔고요. 제품 모델명에 데이터 연결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걸 선택하고 검색하면 첫 번째 데이터의 캐논 그 다음에 쭉 데이터 표시가 되죠. 어, 재고가 표시가 안 됐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아, 비고가 아니라 재고였는데 제가 비고로 썼네요. 이거를 재고 라고 써야 되는데 비고 라고 써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수정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뭐 다른 거 선택하고 검색해도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